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몸은 30대 인데 얼굴은 60대 얼굴이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광노아 얼굴에 햇볕을 쬐서 콜라겐 변성이 돼서 노화가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노화에 대한 수술이나 시술을 받아서 얼굴은 아주 젊고 예뻐졌는데 손이 여전히 60대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성형외과 레지던트 1년차 때 그 4년차 취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성형외과에는 백세민 교수님이라고 계셨었는데 그 당시에 현재 아산병원에서 간이식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신 이승규 교수님도 계시고 또 백세민 교수님이 또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주름 수술을 아주 도맡아 하셔가지고 백세민 교수님이 수술한 환자들을 이렇게 보는데 안면거상술 이마거상술 이런 것들을 해서 얼굴 주름은 하나도 없이 팽팽해졌는데 손은 여전히 60대 할머니더라 하고 말한 기억이 아직 새록새록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제가 2014년도에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 성형외과 학회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손의 노화에 대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포스터가 적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성분의 경우 이마거상술을 해서 이마도 아주 판판하고 하지만 좀 이마가 거상술을 하게 되니까 전에 넓은 이마관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거상을 하니까 이마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넓어지셨네요 그리고 또 안면거상술을 해서 아주 얼굴도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눈 꺼짐이 좀 있으셔서 좀 연령이 좀 보이는 것 같고 인중은 그다지 원래 길지가 않으셨어서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여성들은 인중이 긴 여성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마거상술을 해서 이마도 판판해지고 얼굴도 빤빤해지고 손등에도 손등 지방인식으로 해서 빤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인중하고 입술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례자의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에 비해 손등에 주름이 많은 편이며 손등혈관이 파랗게 올라와 손등 지방인식 수술을 하고 싶은데 손등에 살이 전체적으로 없어서인지 손등뼈 손등힘질도 많이 보입니다 남편이 결혼 20주년 반지를 사주었는데 끼다가 눈물을 왈칵 쏟을 뻔 하였습니다 빨래 걸레질 설거지 등 물질 많이 한 듯한 건조하고 거친 손 때문에 하고 좀 울먹이면서 질문을 주셨네요 관상학의 고전인 유장상법에는 장심유육 조부근기 배유육 자창근기 손바닥이 두툼하면 조상덕이 많고 손등이 도톰하면 자수성가한다 라고 손관상에 대해서 적혀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손바닥이나 손등이 이렇게 좀 두툼하면 돼지족발 같아 가지고 좀 그런 분들이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젊었을 때 이렇게 통통하던 분들이 지금 보니까 훨씬 손이 아주 탱탱하고 복스러워 보이더라구요 즉 젊었을 때 뭐 좀 불편한 것은 나이 들면 또 그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좋은 면이 있고 뭐 그렇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드리면 요새 손 다한증이라 그래서 손에 너무 많이 땀이 난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나이가 50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손에도 땀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손 건조증이 굉장히 많이 들고 어떨 때는 아프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콜라나 뭐 이런 캔을 따는데 이게 땀이 안 나가지고 이게 잘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나 뭐 이런 애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손을 잡아보면 그냥 손이 촉촉한게 아주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저에게 이 다한증 손바닥 보톡스나 이런 것들을 문의하신 분들은 아 그게 젊으니까 좋은 거예요 하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예전에 요즘에는 뭐 제가 테레비를 많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좀 힘을 쓰려고 하면은 해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침을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는 그렇게 침을 퇴뱉는게 굉장히 좀 불결하고 더럽게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 손이 너무 건조해서 이게 뭐가 잡히지가 않습니다 미끄러워서 그래서 좀 여기 습기가 좀 있게 되면은 꽉 잡을 수 있어서 힘을 쓸 때 그러한 행동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장상법에서도 손등과 손바닥이 이렇게 도톰하면 복대다 라고 하였듯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손등이나 뭐 이런 피부들이 좀 얇아지게 되는데 손등 지방식을 하게 되면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피부 밑에 지방이 패딩이 이렇게 쫙 되면서 손등도 이렇게 훨씬 좀 주름도 펴지면서 피부도 촉촉해지고 손등 핏줄이나 손등 힘줄 같은 것도 이렇게 덜 들어 나가게 돼서 훨씬 젊은 손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 성형수술을 해서 얼굴에는 주름이 하나도 없는데 손등에 주름이 많을 경우에 있어서 손등 지방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얇은 종아리를 통통하게 해서 건강미가 넘치게 하고 또 팔뚝이 얇을 경우 팔뚝 지방이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